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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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여호수하서 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박물관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한 박물관으로 박물관 입구에 가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그러한 문구가 쓰여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60만 명이 학살당할 때 함께 숨진 이 1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스피커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기억하기 싫은 가장 아픈 기억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까지 만들고 희생당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아픔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두지파별로 요단강을 건너며 그곳에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 기념비의 하나를 요단강 항복판에 세웠고 또 다른 기념비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가리라는 지역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특별히 요단을 건넌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념비일을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실제로 가나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오자 다시금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범람하는 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우리가 이 강을 건넜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나한 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세가 등등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지속되면 좋은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침체나 마음의 왕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이미 우리가 추리굽길을 통하여서 추리굽 여정을 보면서 이미 강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죠?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이 가난을 온전히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넜을 뿐이에요.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족속은 기세 등등하게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방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과 싸우며 그 땅을 점령하러 할 때 지금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견고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러지 못할 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이 봉착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그 강의 중앙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기념비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념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정말 아무런 보잘것 없는 나를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름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상태와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없이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의 십자가 예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생명과 관계없이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함께 할 게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세상에서 반복적인 죄의 문제와 삶의 무게에 얼마나 신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변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의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고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누리는 거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만 그 승리를 누리는 거죠? 분명하게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도전합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믿는다고 해도 내 문제로 신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내 안의 죄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주님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십자가의 기념비인데 우리는 다른 기념비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동일했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한목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예요. 현재 우리는 교회를 단임하고 계신 우리 한윤호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오는 가정 가운데 제가 단임하고 있는 교회에 후임자가 생기지 않아서 선한목자교회 교구 안에 6개월 동안 이 교구 목사님이 비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구 안에 6개월 동안에 담당하시는 교구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리더십들이 어떻겠어요? 지역장 속장님들이 신방도 못 받으시고 장례가 나면 장례를 섬겨주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오시고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히 이 교구 목사님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교구 지역장 속장님들이 특별새벽기도 따로 자체적으로 하시고 릴레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수요밴드 처음 간 날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와서 정말로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간절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묘합니다. 이러한 환영과 환대를 받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 목사님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영성 있는 목사님이시다. 정말 말씀들 잘 전하시고 기도만 해주면 정말 목사님 정말 너무 괜찮은 목사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의식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아니라 성도인들의 표정 성도인들의 피드백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더 불쌍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한 이후에 설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나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나를 통하여서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처음 6개월 동안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그 말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를 무엇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못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주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계시냐고요? 무엇을 통하여서 보상받으려고 하시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믿음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떨어지면 생명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한 번 떨어지면 그 가지가 자라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길가래 또한 요단 강가에 세운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니? 어떤 기념비를 붙들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기념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강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토록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십자가의 기념비 정말 십자가 만 붙들고 살아가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만으로 만족하다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길 원합니다. 정말로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엄마가 믿었던 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나. 정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기념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 예수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념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랑할 기념비가 십자가가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잘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기념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예수님 내가 자랑할 십자가의 기념비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 주는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수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기념비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되어 주는 그 놀라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생명으로 말며마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예수님 내 안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세워질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며마 내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허락되어 주는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음하고 문제로 생각하는 것 이미 주님이 결론을 답하여 주셨고 이미 그것에 대한 승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하나님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기념비마는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예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함께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울려드리며 다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증인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통로로 내가 먼저 세움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의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려는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그 십자가의 증거가 분명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트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